자 그러면 이제 바로 3구 대선이 이제 바로 코앞인데 사실 이번 대선도 상당히 위태위태하게 보시는 전문가들이 많으시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에 국민의힘에 어떻게 잠시 위원회에 참여하시게 된 겁니까? 네 그 말씀을 드리면 아마 지금 최근에 시민단체와 또 애국시민들을 중심으로 사전투표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움직임이 널리 확산되면서 국민의힘이 좀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전투표를 하셔야 되는데 사전투표를 안 하시고 당일 투표를 기다리다가 그 사이에 오미크론이나 뭐 이런 코로나 확진이 됐을 때 과연 투표장에 나오시겠느냐 또 어르신들은 또 자손들이 아들 딸 또 손자 또는 며느리들이 아이고 아버님 어머님 투표하러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릴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이제 16명의 추진위원 공명선거 안심투표 추진위원 그래서 약칙 공안추라고 이제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 위원을 구성했는데 위원회 몇 면을 보면 전현직 국회의원이 6명 그리고 선관위 임원이 2명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6명 그리고 청년이 2명 이렇게 1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게 2월 11일 날 지난 금요일 날 첫 회의를 가졌는데 회의를 가지면서 바로 주문사항이 작년에 사전투표에 대해서 완전히 법으로 안전하게 구비를 해놨으니까 사전투표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외부 전문가들 포함해서 모든 위원들은 방송 언론에 나가서 사전투표를 좀 독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조금 제가 확인할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인터뷰를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제 지나고 보니까 조재현 씨 관련된 것도 보니까 그런 인터뷰들이 역사적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남기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날 회의가 시작됐을 때 김기현 위원장이 계시고 그다음에 김기현 위원장을 포함해서 16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두 발언해서 우리가 사전투표와 관련된 그런 근심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2021년도에 일부법 개정을 했으니까 정말 안심해서 됩니다. 이렇게 발언하시는 분은 누구죠 김기현 대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특히 박완수 의원이 집중적으로 얘기한 노예한 사람이죠. 박완수 의원이 그 법안을 다 발의를 했거든요. 네. 박완수라는 사람이 1955년생인데 아주 노예한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이죠. 노예하다는 것은 좋은 의미도 해석할 수 있고 나쁜 의미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딱 지적을 하죠. 박완수 씨가 행안위 관련돼서 아마 업무를 보고 있을 겁니다. 행안위 간사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국민의힘의 현직 국회의 의원들은 가능한 선거 공정성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재촉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고 사실 뭐 어느 사람이 되든 별로 본인들이 관심이 없는 거죠. 그 사이에서도 한 80석 90석은 야당 몫으로 그냥 먹으라 떨어져 이렇게 나올 테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이라는 것이 그게 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 하나 본인이 통과시킬 수 없고 그냥 세비받아서 먹는 그냥 구색을 맞추기 위한 정당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회피한 거죠. 국민들이 아마 죽어나든 관계없이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안심해서 투표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니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우리 외부 전문가 중에 제일 먼저 반론을 제기하신 분이 이미현 현재 연대 로스쿨 교수신데요.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선 qr코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시는데 제가 뭐 그동안 쭉 연구한 거 이상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굉장히 기쁘고 아 동지를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문제를 언급을 했죠. 제기하셨구나. 그랬더니 이제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좀 제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자 이렇게 하니까 뭐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을 했던 안병도 의원이라든가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장을 한 문상구 씨는 그날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병도 상임위원이 자기가 상임위원을 해봤지만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 선거제도는 완벽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톤을 위협 받으신 분이 김태규 전 부장판사신데요. 울산하고 부산에서 4년간 부장판사를 하시면서 선관위 위원장을 하셨답니다. 그 지방에. 지방에.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이런 상으로는 완벽한 것 같은데 현장은 아수라장입니다. 이게 뭐 공정하고 정확한 거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빨리 끝내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찔끔했죠. 마지막에 이제 쇠귀를 박으신 분이 배경률 상명대 교수님이신데 IT 전문가 분이시랍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니까 IT 전문가니까 아마 전산상의 이런 네트워크를 이용한 투표는 이상이 없다. 이런 말을 기대했을 것 같은데. 기대했죠. 당연히. 그런데 이 배경률 교수님께서 투표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고 누구라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개표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이제 회의를 끝냈죠. 전말이 그렇게 됐습니다. 참 오늘 좋은 그런 인터뷰를 마련했네요. 임희연 교수님, 김영철 장군님, 그 다음에 안병도 상임위원, 전상임위원, 그 다음 김태규 전 부장지방법원 부장판사님, 지금 변호사로 계시고 그 다음에 백경률 상명여대 IT 교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배경률. 배경률이십니까? 네. 배경률. 그러니까 참 물론 안병도 전 상임위원은 이해할 수가 있죠. 왜 그런가 하니까 전직 직장이고 본인의 모든 것을 걸었던 거기 때문에 문상부 씨가 오셔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선관위는 문제가 없고 선거부정 문제는 업무론이고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안병도라는 분이 오셰훈 씨와 함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는데 나중에 확인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4.15 총선이 끝났을 때 오셰훈 씨하고 접촉을 하니까 자기 캠프에 선관이 출신이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4.15 선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런 의향이 없다. 그렇게 해서 오셰훈 씨하고 제가 이제 학번이 동기인데 그러니까 참 지금 극명하게 나누지지 않습니까 홍준표 씨는 지금 페이스북 들어가 보니까 요 며칠 사이에 재미있는 모양입니다. 선거운동하러 다니는 게. 그래서 이준석이 맨날 따라다니면서 이준석이 상당히 앞으로 대승할 그런 자질이 있다고 극찬해놨더군요. 그런데 황교안 전 총리한테 가보게 되면 황교안 총리는 이게 마지막 호소입니다. 이렇게 비장하게 그냥 부방대 활동을 하고 하니까 다음에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정말 참 역사의 신이 아마 계실 거라고 보는데 아마 그런 게 다 묻혀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엉망진창이 돼서 그냥 나라가 그냥 행패이 없는 상황이 돼 있겠죠. 묻히면 안 묻히면 이제 나라가 괜찮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게 끝났다. 대략 소요시간은 얼마 정도 걸렸습니까 그날 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끝났고요. 끝나고 나서 저는 막 걱정이 너무 돼서 다른 외부 전문가님들한테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러니까 겨우 한 분 찾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걱정입니다 하고 메시지를 드렸는데 그날 백영률 교수님, 이미연 교수님, 김태규 판사님들은 평소에 알고 지내시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 모여서 커피숍에 모여서 아주 송토대회를 했다고 그러십니다. 저도 좀 불러주지 그랬습니까 그랬 는데 그들은 이제 자주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만나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가 마침 간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석동현 변호사 간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간사께 말씀을 드려서 이대로는 안 된다 하고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와 그다음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한 번 저녁 9시에 한 번 두 번 교차에 걸쳐서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